안녕하세요. 팔레용보문정지 판편TV의 박한규데로입니다. 2022년 11월 10월절 팔레용보문사 제3자 명의신탁과 신탁자의 처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2289338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소송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등기명의인 상고인입니다. 파기환승겠죠. 내용 보시죠. A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를 해서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 취소이긴 한데 결국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A라는 회사가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등기는 C라는 직원한테 합니다. 그리고 A회사가 이 사건 종중과 차용금 채무를 담부해주기 위해서 종중이 지정하는 D에게 등기를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C명의로, 직원 C로 있던 등기를 종중이 지정하는 D한테 명의를 잊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계약이 있죠. 전 소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는 C에게 해주고 다시 A라는 회사가 종중하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차용금 채무를 담보해서 하고 그 채무 담보를 위해서 등기를 C에서 D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D 앞으로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이 A회사의 채권자가 어, 야, 이 토지가 원래 C로 되어 있었는데 이 C는 원래 A회사 거야. A회사 거니까 이거를 C등기는 부실법, 부동산 실위 권리적 명예에 따라서 C등기는 무효다. 무효고 D도, 무효인 등기에 의해서 이어받은 D도 무효다. 이렇게 본 거죠. 따라서 둘 다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 채권자의 원고는 A회사의 등기 이전 행위 이거를 해서 순차적으로 쭉쭉쭉 해서 다 무효를 시키는 겁니다. 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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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그래서 이 토지 매수율을 상대로는 토지 이전 등기 청구, 인재 청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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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인재는 이 부실법상 제3자에 명의 수탁자가 포함되는가?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제3자가 지금, 이 제3자가 있고 이 사람도 이제 제3자죠. 이 제3자인데, 이 사람도 제3자, 이 사람도 제3자. 왜냐하면 종중은 여기 있었고 종중과의 계약을 해서 종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D라고 해준 거죠. 이 D도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D라는 사람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부실법의 제3자는 명의 수탁자가 물건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D라는 사람은 명의 수탁자인 C가 물건자임을 기초로 받은 자가 아니라 A라는 회사로부터 종중의 명의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로운 D,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부실법상 제3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D등기는 무효가 될 처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주장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명의 수탁자는 C등기가 무효죠. 무효고, 따라서 D도 무효예요. 그런데 이 C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A회사는 여전히 무효인 상태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판매자, 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등기 청구를 갖고 있고 이거를 이행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이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거죠.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다시 종중한테 담보로 넘겼고 담보로 해서 종중은, 이 종중이라는 사람은 종중은 부실법상 부동산 실권리적 명의에 관한 법률에서 종중에 관련해서는 명의 수탁을 적법하게 인정을 해줘요. 따라서 D도 그런 종중의 적법한 명의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따라서 이 신탁자가 처분을 했고 권리자의 신탁자가 처분을 했고 이 사람이 적법한 명의 수탁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D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실법상 제3자에 명의 신탁자와 계약한 사람 수탁자가 아닌 명의 신탁자와 계약한 사람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명의 신탁자는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할 수 있고 따라서 이거를 받은 사람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주장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종중 명의 등기제 실체관계에 부합을 주장이 가능하고 결국은 D명의를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게 사형의 취소 속으로 이상권에 따라서 그래서 이 원심은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 D라는 사람 또는 종중의 D라는 사람이나 종중의 선의 출정이나 악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효니까. 그런데 이게 유효하다면 이 경우에는 선의의 경우에만 원고의 청구의 채권자의 채권자의 실소에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악의 추정은 받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받기 때문에 선의임을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결국 반보 목적을 받은 게 이 사람의 무자력이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몰랐다. 그거를 다시 입증해야 됩니다. 결국은 다시 파괴된 이후에는 선의에 대한 입증을 D키고가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원심은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선악의 불문하고 그냥 말수하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제3자의 명의신탁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한번 판례의 원문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 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수탁자로부터 받은 자가 제3자이지 신탁자로부터 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을 경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